자 효자연휴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화룡점정 이라고 눈을 그려줘야지 우리 염순이가 완성이 되니까 아 반갑습니다 효자연휴 여러분들 반갑구요 지나가다 들른 브리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났습니다 어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이구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냥 연휴 반납하고 라이즈 촬영 그냥 쭉 하고 또 라이즈 다음에 또 우리 그 효마 카세라고 또 깜짝 또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또 촬영하고 이러면서 그냥 추석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어요 너희들이 그냥 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추석 보내고 나서 이제 내일이지 내 기준으로 내일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될 게 이제 딱 d-56 이라서 이제 그냥 효자연휴들을 위한 캐스트 입니다 오늘은 뭐 딱히 뭐 주제가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제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굳이 뭐 홍보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효자연휴들을 위한 캐스트를 그냥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일단 이제 8주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그치 56이 지금 이게 7의 배수잖아 7 8의 56 딱 8주 남았다는 거고 8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수능이 된다는 거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8주 후에 목요일에는 이제 d-day가 찾아옵니다 길다면 길고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내 기준으로는 충분한 시간이긴 해 요자연휴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다들 좀 힘내라고 내가 그 새 소식에다가 막 치킨하고 굿즈 걸고 추석 덕담 쓰자 이런 이벤트도 하고 또 수강평 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남겨 줬더라구요 뭐 q&a 뭐 많이 오니까 내가 답변을 직접 안하더라도 내가 중간중간 계속 보거든요 이제 보면서 내 나름대로는 막 계속 이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쫄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근데 56일이면 우리 그 수강평에 쓰는 학생들도 그러잖아 아니 이게 될 줄 알 되나 싶었는데 막 뭐 3일에 기계공 완강했다 뭐 6일에 뭐 다 완강했다 뭐 이런 것들 해보니까 어때 일주일이면 진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지 그제 그리고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끝내고 나면 은 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아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되게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항상 강하지 정신력도 강하고 뭐 수학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찍고 이러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로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막 윈터스쿨에서 개념 강의 시작하고 나서 점점 점점 강해지면서 진짜 파이널에 진짜 이 엄청 이 초사이언인처럼 강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이제 강사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 최신 기출 분석에 강하니까 뭐 6평 보고 9평 보고 평가한 모의고사를 한 번 볼 때마다 내가 그거를 빠르게 분석해 가지고 수업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강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내가 이제 인강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바닥에서 시작을 했잖아 완전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점유율이 나중에 진짜 거의 한 50배 60배 정도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 올해도 딱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또 추석 연휴가 이번에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9평 지나고 나서 바로 또 추석이고 이러니까 추석 연휴에 맞춰서 선생님 수업 듣고 좀 잘해 보려고 이렇게 온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나도 지금 어 되게 힘도 나고 추석 연휴 동안 계속 서이서 수업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이러지만 자신감이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 좀 받아서 효자 효녀들도 올해는 뜬다 이런 좀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추석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어 어 이제 뭐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런 거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기숙이라던가 뭐 군대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혹은 혼자서 나와서 공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것도 못 먹으니까 선생님 치킨 주세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데 참 살다 보면 그런 힘든 시기가 있지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일본으로 무작정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으로 갔을 때 이제 처음에 1년 동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본 가서 뭐 도쿄에 대해 졸업했다 이런 거 보면은 어우 이승현은 뭐 유학도 가고 뭐 잘 나가네 집이 잘 사나?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 캐스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진짜 300만원 들고 무작정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단 노동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살았던 그 룸메이트들하고 맨날 뭐 했냐면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슈퍼가 가지고 감자 같은 걸 한 박스씩 사와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감자 깎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요리해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돈 조금 있으면은 슈퍼 가면은 또 일본은 이렇게 조그맣게 패키지가 잘 돼 있어서 반찬 같은 거 뭐 고로케 같은 거 막 천 원짜리 100엔 100엔 주고 고로케나 뭐 햄이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먹으면은 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100엔 행복이다 막 그랬었는데 또 힘든 시기에는 또 그런 그런 사소한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아 되게 막 지금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뭐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좋은 날이잖아 옛말에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이게 입시를 준비하고 막 재수하고 앤수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즐거운 추석이기가 좀 힘들죠 가족들이나 친척들 만나도 막 너는 공부 잘하고 있냐 대학은 어떻게 가니 뭐 구평은 어쩌고 옆집에는 또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뭐 여러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상황들 중에서 되게 외로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있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또 이제 효자효녀들 있고 그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화력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뭐 진짜 뭐 돈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치킨 못 먹는다 하더라도 뭐 카라멜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먹으면서 아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56일만 진짜 좀 잘 버텨봤으면 좋겠다 추석이 좀 그런 좋은 그 상승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추석에서 뭐 혼자 보내다 보니까 뭐 공부도 잘 안되고 좀 우울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요 캐스 보고 진짜 앞으로라도 좋은 에너지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적 상승할 수 있다고요 실력 향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되게 학생들이 지금 되게 천차만별이지 막 자신감 뿜뿜 넘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구평을 잘 봤으니까 그럴 텐데 또 구평을 또 못 본 학생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너만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뭐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?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다들 좀 우울함이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봤을 때 뭐 너무 잘한 사람하고 막 비교를 한다던가 내 목표치가 이만큼 높은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답답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한번 봐봐요 뭐 Q&A 같은 것도 올리는 것들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비공개 상담 말고는 Q&A도 이렇게 틈틈이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맨날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공부 안 하고 캐스트 보고 야 지금 공부하다 왔으면 빨리 끄고 일단 밥 먹을 때 봐 뭐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다가 진짜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타이밍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볼 때 괜히 그 막 뭐 기만질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왜 구평 왜 이렇게 쉽냐 나 이거 뭐 100점 100점이고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렸는데 뭐 어디 쌉가능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효자들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오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깨달았어? 아 내가 좀 부족했나 나도 좀 열심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그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이 효자 효녀 효도르 효순이 뭐 그 백이 팬들 염순이 팬들 어 그 우리들의 그 장점 아니겠어요 어 그 강점을 살려서 어 항상 좀 웃으면서 힘내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해 내가 구평 끝나고 나서 캐스트에 딱 그 총평에 뭐라고 다 나왔니 꼭 필요한 것을 많이 정말 많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 했지 공부량 늘려야 되고 그리고 아직 지금 진짜 파이널 모드 절대 아니야 얘들아 아직 5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막 파이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만 저는 수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쌉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런 단계 절대 아니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d-30까지는 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전 과목을 다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다던가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전 과목 아주 잘해서 진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? 약점을 잡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고 그 약점을 잡는 데에서 아주 몰아쳐서 집중적으로 한 번에 확 하게 되면은 안 되던 게 벽이 뚫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지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 뭐 그때 막 아 이거 기계공 막 다시 들어볼까 막 물론 당연히 개념이 부족하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도 쫄리고 이게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뭐 다른 방법도 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은 시간 있다 지금부터 해선 한 달 정도까지는 그냥 이 비상사태가 아직은 아닌 거야 뭐 9평 봤죠? 잘 안 나왔지? 안 나왔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수시모집 이제 원서 접수 끝났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안 됐는데 답답할 수 있어 아 막 논술도 해야 될 것 같고 아 어떡하지 뭐 탐구는 어떡하지 막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라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이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맞춰볼까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상승효과 풀 커리큘럼 그냥 다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올해는 내가 커리큘럼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이 보면은 진짜 올해는 커리큘럼이 정말 많이 강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더 강해질 거라고 진짜로 강해졌지 이번에 올해 보면은 뭐 PT에다가 시나리오에다가 이번에 6평 카운트다운 또 만들어줬죠 막 뭐 쇼츠도 만들고 이번에 또 라이즈 진짜 찐 파이널 총정리에다가 여미배기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이제 뭐 효마카세 살짝 스포 하자면은 이제 수시 효마카세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올 거고 이제 찐 마지막 카운트다운도 또 해드릴 거고 모의고사도 또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력하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 할 시간 충분하다 이거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일을 하세요 지금 할 일을 해 그리고 Q&A에 와서 이제 상담 받았으면 가이드 받은 대로 그냥 해 믿고 하셔도 돼요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 수강평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된다고 하잖아 안 믿었는데 된다고 하잖아 이게 되나?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적 오른다 오르게 해드릴 거다 지금부터 진짜 불태워가지고 이 8주만 미치자 8주 동안 진짜 미쳐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오를 수 있다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? 자 밥 먹고 있었으면 맛있게 먹고 밥 먹고 좀 이제 좀 이렇게 주변을 좀 한번 좀 돌아봐 숨 한 번 쉬고 내가 맨날 숨 한 번 이렇게 쉬라고 얘기하거든요 숨 한 번 쉬고 잠깐이라도 산책이라도 하면서 그냥 산책할 때도 막 이렇게 막 핸드폰 보면서 막 이러고 하지 말고 이거 캐스 보고 나서 요 한 시간 내에 혹시 산책할 시간이 있다면 혹은 오늘 밤에 산책할 시간이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집에 갈 때나 이럴 때도 뭐 나무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지나가도 이렇게 고양이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한번 보시고 어 주변에 뭐가 있나 친구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집에 갔어 그러면 엄마 얼굴도 한번 보고 엄마랑 이렇게 엄마한테 스윗하게 한마디도 말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자고요 이제 추석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내년에는 멋진 대학생들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56일 8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제 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라이즈 계속 업로드 될 거거든요 이제 추석 때 촬영한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몇 강까지 올라갔어? 이제 한 7강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계속 나는 수대에서 촬영하면서 라이즈 올라갈 거고 뭐 딥이 딥 있는 것들 그 뭐 뒷부분 문제풀이 같은 것들도 이미 거의 촬영이 끝난 상태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냥 완강을 확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고 공부하다가 또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라이즈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 기계공이나 3.5나 이런 것들 당연히 돌아가가지고 다시 보는 거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니까 시간 아깝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할 거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미배기 여미배기가 진짜 아 이번에 구평에서 여미배기 그 1번에서 강조했던 그 챕터 1에서 강조했던 거 뭐 직각상태 이런 것들 그냥 뭐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뭐 14번 그래가지고 그 라이즈 1강에 보면 현장강이 버져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야 박수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잖아 여미배기도 꼭 푸시고 할 거 많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제발 아시겠어요? 네 힘들려고 우리 웃으면서 수업과 캐스에서 또 보자 파이팅